이거는 화각이 좀 좁아 보이죠? 블랙박스 화각이 좀 좁아 보이네요. 블랙박스가 화각이 넓은 것하고 좁은 것하고는 와이드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찍혀 있어요. 그리고 와이드는 앞뒤 간격이 길어 보여요. 여러분, 메타세카이어 거리를 한번 찍어보세요, 카메라로. 망원으로 찍으면 착착착 달라붙어 있어요. 와이드로 찍으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간격이 넓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화각이 와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드하고 화각이 좁은 영상, 와이드 렌즈하고 그 특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오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볼 때는 이거 와이드네 아니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블박차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할 겁니다. 직진하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니다. 자, 신호 바뀌었어요. 직진합니다. 정상적으로 직진합니다.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가는데요.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이런... 아, 저 자전거. 저 자전거 어떻게 되나요? 저 자전거가 직진해오다가, 직진해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어허... 아니, 이 자전거가, 자전거는 제일 바깥 차로. 자전거 도로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고 자전거 도로 없으면 제일 바깥 차로 해야 우측 가장자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 좌회전 차로 앞에서 그냥 쭉 직진해오다가 그런데 블박차 코앞에서 갑자기 꺾어서 좌회전 들어왔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보험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블박차 보험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자전거 90, 블박차 10%라고 합니다. 아니, 왜? 블박차 10%를 보는 이유가 뭔가요? 블박차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든가요? 그랬더니 자전거라는 이유로. 상대가 자전거라는 이유로 10%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100% 잘못이다. 상대가 자전거기 때문에 블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상대가 자전거라는 이유로 10%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저거 자전거, 저거 어떻게 피해요? 자전거가 제일 바깥차로로 와야 되는데 1차로로 와? 이상하네? 저 자전거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서서 자전거 지나갈 때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오늘 자가격리 지금 해제됐습니다. 이 소리 듣기 힘든데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우리 보험사요, 블박차 보험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전거라는 이유만으로 10%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